BVF 인기 가수상 여자그룹 부문입니다. 아름다운 모델 3천명이 선정한 BVF 인기 가수상 여자그룹 어떤 분들일지 궁금하시죠?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2010 BVF 인기 가수상 여자그룹 부문입니다. 시상에는 한국 모델협회 쿨가이 야구단 구단주, G&B 영어전문교육의 김정수 회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2010 아시아 모델상 시상식 BVF 인기 가수상 여자그룹 부문 수상자는 4MINUTE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4MINUTE은 대한민국 여자 아이돌을 이끌어가는 선두그룹입니다. 핫이슈, 뮤직 등을 히트시키면서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멤버 중에 지연씨가 오늘 주차에 나서 오늘 부득이 4분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사장님 그리고 엄마, 아빠, 네, 우리 뽀미니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포니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저희 큐브 식구들, 매니저 오빠들, 매니저 언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4MINUTE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